여기 있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. 런닝맨 런닝맨. 빨리. 여기. 어 뭐야. 큐리 시스템. 오늘 신난한 기술이랑 세계 각지에서 한류 팬들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. 정말요. 저희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나오실 게스트 분들하고. 야. 만두 소희. 용역자의 형을 보내주세요. 야. 야 감사하네 정말. 야. 자. 뭐예요?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거 많이 있었어. 그때 먹는 순서 싸먹어도. 그래 그런 것도 있고. 우와 정말. 소희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. 녹화하면서 밥 먹을 것 같다고. 그래. 아니. 소희야 뭐 먹을래. 이거 제일. 마늘 소스 닭 어깨 튀김. 하지마. 닭 어깨를 왜 먹어요. 알았다. 아 이거 정말. 아 이거 정말. 아 닭 어깨 좀 먹겠다고 되게 그러네. 팀장끼리 앉혀놓으니까. 아 서로 좀 이렇게 방향이 달라요. 서로 이게 좀. 다른 길이 좀 다르게 달라. 토크 방향도 서로 좀 다르고. 아 정말. 운전 스타일도 나랑 좀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아 참. 오 다 갔나 봐. 네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치킨 커리 볶음밥. 매운 해산물 볶음밥. 앤 안성 차돌베개 쌀국수 어때? 안성이라니까. 안심 차돌베개 쌀국수. 너네 계속 서로 다른 얘기하고 왔지. 세 개. 아 맛있겠다. 아 이게 지금 외국 사람들이. 진짜. 송지호라고 읽고 에이스라고 부른들. 지석진 노래 나쁘지 않는데. 믿어 둘을 스파이로 추천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빠 이거 맞아요. 어제 봤는데 사람처럼 생겼어요. 게리 씨. 사람처럼 생겼어요. 자 잘 들으세요. 지금부터. 양포 팀이 서로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. 서로. 작년에 저 팀이 털어버렸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털어버렸어요? 네. 근데 이쪽 팀이 밥을 식사를 다 마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. 최대한 많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유리할 거라는 것만 볼 수 있어요. 빨리 먹어요. 빨리 먹어요. 지금 시작이에요. 네. 정석이 형은 수록색 말고 모든 색깔을 버렸으면 좋겠어요. 정석이 오빠는 안경을 버렸으면 좋겠어요. 정석이 형은 이제 근육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. 정석이 형은 이제 안 떼졌으면 좋겠어요. 소희는 이제 이쁜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. 소희는 그냥 이 팀을 버렸으면 좋겠어요. 강화 오빠 깔찜 timing cultivate. 강화 오빠 깔찜음 glideotz. 너 한 벗 Vikings cual假. 야, 너 몇 bras 있냐? 야, 군 molecules 못하게. 야, 너보다 좀 shall. 뭐 할 일도 뭐 하고 있어? 소희, 소희 되게 조그맣게 얘긴 하는데 이게 팍팍 올라. 그건보다 톡톡 하려는 것 버렸으면 좋겠어요. 어우, 너 어떻게 알았어? 너 어떻게 알았어, 설리야? 혀내미는 거 버렸어요? 정국이 형, 다시 올려미는 거 버렸으면 좋겠어요? 정국 오빠 손등에 있는 핏줄을 버렸으면 좋겠어요. 자, 개리가 어저께 얻은 초강자의 자리를 버렸으면 좋겠어요. 재수 오빠가 왼쪽 손에 붙어있는 박투를 버렸으면 좋겠어요. 어, 이거, 이거.